여러분 안녕! 뚜루뚜루! 나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송호준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는 2013년 4월 19일 카자흐스탄 바이콘우루에서 개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아저씨랍니다. 아저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인공위성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통신이란 무엇인가요? 한자어라 어렵죠? 통신이란 아저씨는 호준이 옆에 영희가 있다고 했을 때 영희랑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대화하는 것 자체가 통신이에요. 아저씨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그것도 통신이에요. 그런데 영희가 지금 옆에 있을 때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영희가 부산에 있고 아저씨가 광주에 있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잘 될까요? 아니죠? 아저씨는 목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첫 번째 고민이 인공위성인 것이에요. 인공위성은 지구가 있을 때 300km, 600km, 36,000km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기계전자장치, 그리고 아주 빨리 돌고 있는 이 기계전자장치와 함께 기계전자장치에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인공위성 통신의 세계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뚜루뚜루! 아! 뚜루뚜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송호준 아저씨라고 합니다. 개인으로서 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인공위성 OSSI-1 인공위성 통신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 OSSI-1의 통신 모듈이에요. 오!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고요? 알아요. 아저씨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데에서는 통신 모듈을 다른 데서 사서 쓰는데 괜히 아저씨는 혼자 처음부터 만들어 보려다가 아주 케이스죠. 네, 그래서 아저씨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OSSI-1의 인공위성 모듈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뚜루뚜루! 자, 같이 여행을 떠나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인공위성 OSSI-1의 통신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너무나 지금 뒤에 복잡한 게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 자, 저기 지금 보면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리가 많이 달려있는 게 있죠? 여기는 MSB430F1611이라는 칩이에요. 이 칩은 그냥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1을 어! 0을 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 하고 어! 하고를 잘 구별하고 그것들을 A나 B인지 어떤 문자로 잘 알아듣는데 도움을 주는 칩이 이 MSB430F1611 범용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굳이 통신 모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이 칩을 넣었답니다. 휴! 저 다른 데로 가봅시다. 아니, 여기 이렇게 녹색이 발라진 이 두 군데 있는 이 칩은 뭔가요? 네, 이 칩이야말로 이 인공위성 통신 모듈의 핵심 부품인 ADF7021-N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에서 나온 칩이랍니다. 구하기도 무척 힘들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납땜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다리가 나와 있지 않고 밑에 붙어있는 타입이라 납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통신 모듈을 만들 때 이렇게 납땜이 어려운 칩은 구하지 말아요. 자, 이 칩을, 이 칩들이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아저씨가 말했던 VCO, PLL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여기에 이렇게 금색, 은색 반짝이는 게 뭐죠? 예, 이것이 TCXO 크리스탈이랍니다. 이 TCXO 크리스탈은 19.2MHz인데 이것들이 이 ADF7021-N 칩으로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증폭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주파수인 435.437.525MHz의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PLL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437.525MHz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두 칩들은 아까 아저씨가 말한 VCO, PLL, 어쩌고 저쩌고의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수신부 같은 경우에도 1과 0을 어떤 기준으로 어 하고 어 를 어떻게 잘 나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칩이에요.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ADF7021-N 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를 아날로그 디바이스 닷컴에서 다운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튜토리얼은 아저씨가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저씨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송신부예요. 이쪽에 있는 건 수신부 송신부의 끝을 쭉 따라가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거 어? 이게 뭐죠? 이것은 인공위성 튜닝할 때 제일 어려웠던 파워 앰플리파이어예요. 인공위성 ADF7021-N 칩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출력을 1와트 정도로 크게 키워줄 칩이 필요했답니다. 이 칩 같은 경우에는 RF5110-G라는 RF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나온 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것들이 조금만 값이 달라져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칩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서 스위스 큐브라는 스위스에서 만든 조그마한 초형 인공위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아저씨들이 만든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아저씨가 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역시 인터넷이 짱이죠? 그렇습니다. 학교는 까라 그래요. 인터넷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송신부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걸 알았죠? PA, 파워 앰플리파이어 1와트로 우리는 출력을 마쳤어요. 왜 1와트냐고요? 그것이 궁금할 거예요. 왜 꼭 1와트로 해야만 되나요? 왜 꼭 1와트로 해야만 되나요? 1와트로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충분히 지구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수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링크 버짓이라고 불러요. 인공위성 통신 모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링크 버짓을 먼저 세우는 거랍니다. 이 보드들, 이 장치를 만들기 전에 그 링크 버짓을 먼저 세워야만 어떤 부품을 살지 어디서 무엇을 구할지 어떤 테스트를 받을지 인공위성 안테나는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어떤 사이즈로 만들 수 있을지가 다 결정이 나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는 링크 버짓을 나중에 만드는 바람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래요. 자, 어쨌든 파워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시는 이제 수신부로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가 수신부네요. 비슷하게 생겼죠? 수신부, 송신부 맞아요. 똑같은 칩이에요. 하지만 어떤 거는 송신부로 송신부로 세팅을 해놓고 어떤 거는 수신부로 세팅을 해놨답니다. 수신부의 여기 끝에 조금 가보면 이게 뭔가요? 이것은 LNA Low Noise Amplifier라는 칩이에요. 어? 이건 왜 달았나요? 맞아요. 지구에서 오는 아주 이상한 신호 내가 지구에서 인령, 인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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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고 보내는 신호를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분별해서 증폭을 시켜주는 앰플리파이어랍니다. 이게 있어야만 아주 멀리에 있는 신호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한 어떤 좋은 앰플리파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NA를 세팅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어, 캘리포니아 폴리텍에서 있는 어떤 친구가 튜닝한 논문을 읽고 저도 따라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학교는 까라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이에요. 자, 그럼 여기 쭉 따라가보면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만나는 곳이 있죠. 이것은 PE4259라는 RF 스위치예요. 어? 이게 뭐냐고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제일 밑에서 봤던 MSP430F1611이 평상시에는 이 인공위성을 수신, RX, 통신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상태로만 놓고 있다가 내가 통신하고 싶을 때 스위치를 반대로 켜서 지구로 송신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어?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테나가 하나예요.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신할 수 있게 해놓고 이 PE4259라는 RF 스위치를 통해서 송신할 때만 스위치를 반대로 켜서 송신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해준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그걸 다한 거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공위성이 우주에 가게 되면 함부로 송신해서 전파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쯤 내 인공위성은 잡신호를 내보낼 때는 바로 꺼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인공위성은 수신 상태에만 있어야 되고요. 여차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껴봤죠? 1화 특급의 파워앰프 어쩌고 저쩌고를 다 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F 스위치를 달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안테나가 많아지면 법적으로 또 신고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안테나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RF 스위치를 쓴답니다. 하... RF 스위치 하니까 또 힘들었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아저씨가 RF 스위치를 구할 때에는 아저씨에게는 지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꼭 1화트가 필요한데 RF 스위치가 1화트를 넣으면 다 타버리는 스위치밖에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화트 견디는 RF 스위치를 구하지? 해서 이것저것 찾는데 미국에 있는 군용 물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군용 전자장치 특히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아이타라고 인터내셔널 트래픽스인 암술 레귤레이션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은 못 사게 해놨어요. 그것들은 내가 괜히 테러에 이런 걸 활용할까 봐 그쪽이 걱정을 해서 못 사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빙고 스위스 큐브에서 PE 사이 오그라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RF 스위치인데 1화트를 견디는 RF 스위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 해서 그것을 샀고 아저씨도 겨우겨우 여기 안테나를 공유할 수 있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스위스 말리 뭐지? 단큐 쉔 스위스 큐브 여러분도 꼭 누군가의 자료를 찾으면 그렇게 고마워해야 돼요. 자기만 혼자 입 닦고 싹 내가 한 것처럼 뻥까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저쪽에 있는 아주 검정무대기 여기인가? 여기에 있는 검정무대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인공위성 통신 모듈에서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듈들이랍니다. 근데 특이하게 다른 모드와과 달리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밑에 있는 조그만 짜발짜발한 애들은 MSP430F1611을 하고 기타 칩들에 대해서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보이는 아주 큰 덩어리는 아까 말했던 1와트 출력을 해야 되는 파워 앰프에 출력을 파워를 공급해야 되는 아주 큰 파워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아까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 파워 앰프 파워 앰프란 파워를 증폭시켜주는 애거든요. 앰프라는 게 근데 이 앰프가 항상 켜져 있으면 잘못하다가는 전파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 모듈은 항상 껐다 켰다를 되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내 인공위성이 어떻게 잘 동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꺼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통신을 할 때 훅 파워를 켜야 되는 거죠. 아 잠깐 파워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위성에 달리는 중요한 모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맥스 869L 맥스 890L이라는 전류를 제한해주는 칩이 있답니다. 이 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통신 부품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파워가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게 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고요? 우주에는 방사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에 맞았다거나 혹은 자기 혼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칩이 죽어가려고 했을 때는 바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니까 그때 바로 꺼지는 역할을 하는 칩이에요. 이 칩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인공위성을 등록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류 리미터라든지 혹은 이 인공위성 통신 모듈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해 줄 수 있는 칩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맥스 890L 맥스 869L을 쓴답니다. 이건 역시 많은 조그마한 초소형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진 예들을 논문을 살펴보고 한 거예요. 땡큐 인터넷 안녕 뚜루뚜루 아저씨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송호준 아저씨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좀 잘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법에 관련된 이야기야. 인공위성을 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 지금에는. 아저씨가 쏘려고 했을 때는 아마 2008년 그때는 뭐 아무도 없었어. 혼자 쏘고 싶다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근데 요즘엔 좀 많아졌어. 요즘에는 나한테 연락도 오는 사람도 많고 같이 인공위성으로 뭐 좀 해보자고 하는 사람도 많아. 아저씨도 당연히 그게 끌리지. 나도 돈이 필요하잖아. 나도 그렇게 한번 쏘고 내 인생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단다. 아저씨는 아직 집이 없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인공위성을 우리나라에서 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필요한 절차가 있단다. 첫 번째로는 주파수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주물체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돼.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다 결국에는 인공위성 통신 모주라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전파법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거든. 전파란 예전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나 할까 자원이었어. 왜냐하면 전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 전파법은 전파법은 아마 1920년대 10년대 말 이때쯤 생겼을 거야. 위키피디아 찾아봐. 그런데 이 전파법이라는 게 말이야 우리의 목소리를 이곳저곳으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들이 퍼져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파법이 아주 센 법이 되었단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쏠 때에도 내가 뭔가 통신을 전 지구성을 상대로 할 때에는 무지막지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럼 우리 전파법 주파수 등록 전파법에 관련된 주파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인공위성이라는 건 말이야 저 멀리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아주 일정하게 쏴줘야 된다고 말했어. 복습하자면 VCO, PLL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궁금해하겠지. 주파수 등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야 되고 왜 그게 필요한 것인가. 주파수 등록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기관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단다. 그런데 내가 직접 거기에 연락하면 안 돼. 혼나. 하지 말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어.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야.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준인데요. 주파수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네? SK인가요? KT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하지만 난 개인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 아저씨들도 내가 궁금해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지. 너희들도 쏘려면 개인이 쏘려면 만나봐야 된단다. 법적으로 이렇게 딱히 마련된 절차가 없어. 개인한테는. 만나면 잘해줘. 걱정하지 말고 꼭 만나보도록 해.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ITU라는 곳에 문서를 보내게 되고 ITU에서는 그 주파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OK라고 하면 쓸 수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만의 리스트에 등록을 하고 전세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단다. 주파수를 그렇게 알려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주파수를 쓸 때 아 이 주파수는 한국에 있는 송호준이라는 애가 인공위성 주파수로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주파수를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등록을 해. 그리고 또 있어. 주파수는 말이야 비싸단다. 핸드폰 주파수가 몇 백억 몇 조에 팔리는 거 들어봤지? 우리나라에서 나도 그런 주파수는 사서 쓰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냐면 아마추어 무선 기사 자격증을 땄어. 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먹는 것 말고 H-A-M 먹는 것 말고 H-A-M 햄 말이야.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자격증을 따면 재미난 게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수많은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영역 중에서 내가 인공위성 주파수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35MHz에서 438MHz야. 물론 다른 주파수 대역도 있는데 그 주파수 영역이 나름 쓰기 쉬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아저씨는 그렇게 했단다. 근데 안타까운 건 너희들이 그걸 지금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수가 있는 게 이미 많은 아마추어 무선 인공위성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가져갔어. 끝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아저씨도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주파수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주파수를 어떻게 핸드폰처럼 공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 말을 잘 하지는 않아. 중요한 문제야. 너희들이 어린이 돼서 인공위성을 쏘고 싶을 때가 되면 너희들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될지도 몰라.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있는 435에서 438MHz 혹은 이 뒤에 보이는 아마추어 주파수들 중에서 인공위성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낼 수가 있을 거야. 자 희망을 걸어봐. 자 주파수 등록이라는 건 말이야. 어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아. 그거는 나중에 나랑 함께 유튜브에서 만나자. 근데 주파수 등록을 할 때 아까 아저씨가 처음 말했지만 내 인공위성에는 어떤 안테나가 달렸고 내가 지상에서 나는 아저씨는 망원동에 샀는데 망원동에는 어떤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명세서 같은 게 필요해. 인공위성에서 통신출력은 얼마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망원동에 있는 무전기의 통신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신할 때 어떤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계획을 짜가지고 명세표를 제공을 하고 나는 얼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내 인공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 그게 링크 버짓이야. 근데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없어서 링크 버짓부터 먼저 만들고 법적인 절차부터 먼저 밟았어. 뗀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내가 제출한 문서대로 다 만들어야만 했단다.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마. 참 중요한 게 있어. 이 법적인 절차 주파수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2013년 몇 월 며칠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했다고 하면 2년 전에 주파수 등록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야만 해. 아저씨는 언제 했냐고 2년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 로켓이 갑자기 구해졌거든. 이것도 조금 문제기는 해. 우리들 같이 개인으로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언제 로켓가 로켓을 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부분 뭔가 로켓가 갑자기 구해지고 갑자기 인공위성이 쏘아올려지는 상황이야. 물론 돈 많은 통신사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2년 전에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나 힘들단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관련된 곳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호해보렴. 또 중요한 건 말이야. 아저씨가 주파수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를 썼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주파수 등록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꼭 또 해야 될 게 있단다. 그것은 435에서 438 아저씨는 그 주파수를 쓴다고 했지 그 주파수를 아마추어 무선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연맹에 연락을 해서 나 이런 공위성에 이런 주파수 쓰고 싶은데 혹시 주파수 좀 쓰게 해줄 수 있어요? 조정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이것은 잘 들어 의무사항은 아니야. 법적인 것은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함부로 그 주파수대를 쓸 경우에는 나중에 욕을 사발나게 얻어먹을 수가 있단다. 그래서 미리 꼭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는 다음 것 같아. IARU.org slash satellite인데 거기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연락을 꼭 해보렴.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를 알려줄 거야. 아저씨도 했어. 근데 말이야 IARU가 뭐의 약자냐면 인터내셔널 아마추어 라디오 유니언의 약자란다. 국제 아마추어 무선 연맹 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잘 보면 국제 아마추어 무선 연맹 그리고 ITU 아까 말했던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하고는 나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ITU는 법적인 기관이고 IARU 아마추어 무선 연맹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저씨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세계 최초로 전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마르코니 아저씨인가 난 잘 몰라 별 상관없거든 어쨌든 그 아저씨 에서 만들어졌는데 전파를 막 사람들이 쓰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 전파를 많이 쓰고 있었단다. 아직 전파법이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야. 그런데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타이타닉이 뉴욕항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아마추어 무선 기사가 다 살았다고 잘못된 오보를 보내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괘씸죄 같은 게 적용이 돼서 미국에서는 전파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마추어 무선기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퍼져가고 만들어갖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인 것이지. 나중에 시간 나면 라디오 액트 1912 1912 1912년 관련된 문서를 꼭 찾아보렴.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같은 경우에도 아마추어 무선기사들의 그 어떤 실험정신이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아마추어 무선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단다. 그래서 아저씨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여의들도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거나 혹시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우선 아마추어 무선기사 해물 자격증을 따놓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야. 아 그리고 그리고 아저씨 지금 힘이 좀 빠진다. 법적인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물체 등록에 관련된 이야기야. 우주물체 등록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보이는 거 보이지? 이게 아저씨가 우주물체 관련돼서 예비로 등록증을 발행을 받은 거야. 여기 옆에 보이는 16이라는 글씨는 아저씨가 한국에서 우주 바깥으로 나간 16번째 우주물체라는 이야기인 것이야. 어때? 땡기지? 너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 인공위성을 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꼭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가 하란다고 해서 하면 안 돼. 잘 생각해보고 이왕이면 20살 넘어서 결정하도록 하렴. 자 일단 우주물체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주개발 지능법에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뭔가를 아무거나 나중에 우주에다가 올리게 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개똥이가 쏜 게 러시아 인공위성이나 미국 인공위성하고 부딪혔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나라가 정부가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뭔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기 전에 그것을 과연 우주에 보내도 될지 말지 검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단다. 중요한 거는 뭔가 보험 같은 걸 드려야 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 아니면 남을 해외했을 때 대인 대물보험 같은 게 있는데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아저씨는 자차보험 같은 건 없어. 내 거는 그냥 부서지면 부서지는 거야. 그런데 내 인공위성에 다른 인공위성을 혹시나 문제의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무기는 아닌 것인가 등등의 것에 검사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아저씨 것은 너무 조그만하고 금방 떨어질 것 같을지도 모르니까 양해를 해 주셨단다. 그래서 이 법 같은 경우도 꼭 해야만 하니까 너희들도 뭔가를 쏘려고 하면 꼭 전화를 해봐. 어디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야. 아저씨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했는데 너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누군데요. 저 인공위성 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SK입니까? KT입니까? 그러면 개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모르겠네요. 내가 아저씨가 싸서 여러분도 다시 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런다고 해도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아저씨랑 주파수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 아마추어 주파수를 쓴다고 했잖아. 아저씨는 근데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를 쓰게 되면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는 어떤 사적인 걸로는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어떤 브랜드의 홍보라든지 나만의 어떤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단다. 안타까운 일이지. 돈을 벌려면 주파수를 사서 써야 되는 게 맞는 말이야. 왜냐면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는 누구든지 아마추어 무선 기사라고 하면 그 주파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한몫 벌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미 포기하는 게 좋을걸? 아저씨도 나중에 알았어. 아저씨는 사실 예전부터 알았어. 그런데 아저씨가 인공위성 쏘려고 할 때 많은 업체들이나 회사에서 아저씨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해보고자 연락이 왔었단다. 하지만 아저씨 주파수는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잖아. 다 할 수가 없었지. 잘 생각해봐. 이래도 인공위성 쏘고 싶은지. 인공위성 통신 모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뚜루뚜루 안녕 얘들아 약간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어. 인공위성 통신 모듈 관련해서 아저씨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 첫 번째 인공위성 통신 모듈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네.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신 부품은 아주 기본적인 부품이랍니다. 만들기는 어려운데 쓰임새는 그냥 통신만 하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초소형 인공위성들은 현재 외국에서 파는 키트라든지 이미 있는 통신 모듈을 많이 직접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보려고 한다면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인공위성 통신 모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저씨는 435MHz 근처 대로 주 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그 통신에 관련된 칩들이 그다지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칩이 가장 구하기 쉽냐고요? 그래서 2.4GHz 때의 칩들이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된 것들이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 인터넷, 무선 랜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칩들은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 430MHz 근처 때의 칩들은 잘 구하기도 힘들고 그 용내도 인터넷에서 찾기가 힘들답니다. 아, 그러면 주변의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지금은 다 세일즈맨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칩들을 만드는 아저씨들이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다 큰 기업에서 하는 거지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무선 관련된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다른 주변에 잘 아는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아는 아저씨들이 많지도 않고 인터넷에서는 옛날 기술이라고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2.4GHz를 쓰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2.4GHz를 쓰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파수가 직진성이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내 인공위성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인공위성하고 통신하기가 힘들어요. 지상에 있는 안테나도 무지막지하게 커져야 되고요. 안테나 만드는 비용만 해도 인공위성보다 더 비싸지게 돼요. 그래서 아저씨는 눈물을 머금고 2.4GHz를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435GHz를 쓰고 싶긴 한데 부품은 많이 없고 지식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참 두 번째 인공위성은 자세 제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송호준이 쏜 OSSI-1 인공위성은 자세 제어를 하나요?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세 제어란 무엇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인공위성이 있는데 안테나가 지구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죠. 항상 그렇게 되면 지상에서 안테나로 이렇게 통신하니까 훨씬 더 편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세 제어를 하도록 이렇게 한쪽으로 안테나가 지구를 바라보게 한다면 이쪽은 태양에 의해서 너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저씨같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값싼 인공위성에서는 열이 골고루 퍼지게 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저씨 인공위성은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요. 아닌가? 어쨌든 돌고 있는 상태고요. 이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통신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 인공위성은 1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통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엊그제가 1년이었는데 아직 통신은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통신이 안 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머지는 제 이메일로 보내거나 나중에 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또 물어보도록 해요.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뚜루뚜루 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 아저씨가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지 어떤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지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슉슉슉 자 여기 보이는 게 인공위성의 지상국이에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빠지지도 않지만 아저씨는 원래 이 장치를 가지고 인공위성과 통신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인공위성 통신할 때 쓰려고 했던 안테나는 이 안테나예요. 이 안테나가 보기에는 뭐랄까 생선 뼈다귀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튜닝이 잘 된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원래 이거를 지금 아저씨는 지하에 있는데 6층에 설치를 해서 통신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안테나 그리고 이 수신기 송신기 얘는 IC970D 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예전에 아마추어 무선 인공위성 하고 통신하는 데 많이 쓰인 장비랍니다. 중고로는 한 120만원 정도 하는데 요즘에 이건 새거 구하기가 힘들고 새 모델은 1600만원 2000만원 정도라고 해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컴퓨터는 아까 말했던 이 오 이 전파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게 해주는 컴퓨터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 장치가 AC970D 라는 장치예요.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세밀하게 맞출 수도 있고 송신 모드 수신 모드를 결정을 해서 인공위성 통신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쌓아놓은 짐이고요. 어 1년이 지났어요. 아저씨가 인공위성 통신에 시도를 한지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장치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였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보이려나 여기 보니 두꺼운 전선 이게 원래 인공위성 하고 이 안테나가 하여튼 인공위성 안테나랑 연결하기 위한 두꺼운 선인데 왜 선이 저렇게 두껍냐면 최대한 전파가 가는 길에서 뭐랄까 전파가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선이 두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이 컴퓨터는 이 인공위성 그 통신 무선 장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전파를 소리로 바꿔줘요. 근데 소리로 바꿔주면 내가 이게 A인지 B인지 뭔지 어떤 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힘을 빌어서 소리를 문자로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전파를 소리로 바꿔주고 소리를 문자로 바꿔주는 반대로 내가 여기서 글씨를 치게 되면 문자를 소리로 바꿔주고 이 장치는 소리를 다시 전파로 바꿔줘서 인공위성 하고 통신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어때요? 쉽죠? 하지만 이런 장치를 다 구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맞아요. 요즘에는 중국 구하기도 힘들고 다 일본 꺼라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계속해서 인공위성 하고 통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무선전자 장피로 통신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모든 전파 인증을 다 해야만 하겠죠? 얘들아 뚜루뚜루 아까 아저씨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테스트 장비 중에 하나인 아까 안 말했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주파수를 분석을 하는 데 쓰는 거야. 인공위성 장치에서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435MHz를 낸다고 해도 다양한 주파수가 섞여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장치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야. 그게 컨트롤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드를 보고 설명하지 않은 어떤 필터를 달아줘야 된단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필요한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가장 인공성을 만든 데 핵심적인 테스트 장비 임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이거는 중고로는 70만원이야. 심지어 내 것도 아니고 동희씨가 산건데 이거를 지금 새 걸로 구하려고 하면 한 뭐 한 3천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 게다가 아저씨는 435MHz를 쓴다고 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2.4GHz를 쓴다고 하면 1억원 정도를 줘야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구할 수가 있어. 아주 비싸지. 자 옆쪽으로 넘어가 보면 말이야 여기 보이는 거는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야.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의 일과형이 어떻게 뜨는지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걸로는 전파 측정까지는 힘들고 가격이 아주 비싼 오실로스코피면 가능한데 이걸로는 전파 측정이 조금 힘들어. 가격이 싸서 그리고 저기 옆에 보이는 거 저거는 파워 서플라이 라고 하는 건데 인공위성에 통신 모듈에 파워를 공급하는 데 쓰이는 거고 요거는 인두 인두인데 아직 끝이 뾰족하지? 여기 끝에 봐봐 어 너무 뾰족하다 요거는 아까같이 납땜하기 힘든 조그만한 부품들을 납땜을 할 때 쓰는 인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통신 모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어 여기 보면 요거는 HL1EK 아저씨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잘하시는 아저씨가 빌려준 통신 어테뉴이터라고 하는 건데 신호 어테뉴이터 신호 어테뉴이터라고 하는 건데 통신신호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야. 이걸 통해서 실제 인공위성이 600km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마치 600km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여기 보자 여기도 더 있네 이건 어테뉴이터라고 해.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는 하늘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다 인공위성 만들었던 비품에 관련된 것들이고 음 자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구체적인 사용법은 아저씨와 함께 유튜브에서 보도록 하는 거야. 알겠지?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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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 뚜루뚜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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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